청년 장병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육군본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.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운송업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듣는 취업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. 육군본부는 6월 전역 애정 장병들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,200명의 군 우수 운전병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. 노선 버스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버스업계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청년 장병의 취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손시은 기자입니다. 육군본부가 군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운송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듣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전역 후 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임금 수준과 복지는 어떤지 업계 대표에게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. 취업설명회는 전역 후에 우수 운전인력 자격 조건과 육군의 추천 절차, 또 버스 운송업체의 임금 수준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청년 장병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험을 조성한 데 있습니다. 오는 7월부터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구직난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육군과 국토부는 군 우수 운전인력을 활용하면 버스업계의 인력난도 해소하고, 군 운전병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육군 본부는 이번 달 전역 예정 장병 100명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,200명의 운전병의 취업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.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.